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별히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서자마자 이제 쉬는 날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는데 주역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김용빈 신임선관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이번 선거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 다 부정선거에 연류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에 어마어마하게 연류가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투표라는 것이 간단한 것처럼 선거 부정도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아주 쉽습니다. 쉽다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은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소 조작과 그게 주력부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 이 두 가지 양동작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궁극적인 여러분들 지향점과 목적지라는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산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위조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는 거 하고 방송에서 나가는 거 하고 개표실에서 이런 개표 상황표를 대해서 집계되는 거 하고 다 다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검찰이 급섭을 해가지고 섭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투표함을 여러분 압수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투표함 속에 후보별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산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관위는 누구도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지금까지 크게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에 김태우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김태우가 나서가지고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여러분 제기하게 되면 김태우의 정치적 생명 끝나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선관위가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쇄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미 발표한 전산으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만큼 자기들이 신임하는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찍어가지고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는 다 여러분들 밖으로 꺼내서 파쇄 내지 소각하고 그것을 투표함에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표장에 등장하는 모든 투표지는 다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의 실물로 개수하는 투표지를 개수하는 거하고 메인 서브나 투표지 불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정한 거는 완전히 뭐죠? 두 가지 출액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번에는 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는 당일투표에는 실물이 있습니다. 당일투표장에 가면 이만큼 철을 해가지고 당일투표지를 여러분들 오는 분마다 절치선을 잘라서 여러분들 번호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사전투표에 관한 통합선거인 명부는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인 수가 그냥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100명을 넣을 수도 있고 200명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 날 국정원은 통합선거인 명부가 외부 해킹에 의해가지고 위조 변조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야무지게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가지고 유령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를 만든 겁니다. 7.5%만큼 숫자를 부풀린 겁니다. 7.5%만큼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그 숫자에만 여러분들 670표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를 뭡니까 한 3만 7천표 정도가 되는데 전부를 누구한테 여러분들 넘겨줬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전산상으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 여러분들 선거인 수 기준으로 7.5%라는 것은 사전투표자 수 직접 여러분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기준으로서는 약 15% 2배 정도가 됩니다. 15% 정도의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그거의 거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북한 해킹이나 이런 김정은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8번째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 번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유령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더블당하게 넘겨준 겁니다. 유령투표자는 본 적도 없습니다. 투표장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투표함을 까가지고 실물투표지 투표자들이 던진 직접 투표지를 세는 거 그리고 세 가지고 마지막에 개표 상황표 여러분들 기록하고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송하고 이런 것은 따로 돌아가고 그다음 위에는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오고 나다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선관위 출신의 고위관리가 법정 여러분들 정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정언서 내용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임시사무소에서 모든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나라 선거는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분류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카라카스의 임시사무소에서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대특표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당선자를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몇 표나 만드느냐 이 표 하나면 각 설명이 다 됩니다. 이 표 하나면 10월 11일 보궐선거 선관위 유령사전투표자수 만들기 선관위 발표가 여러분들 22.64%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밑에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22.64% 그런데 이 선관위 발표에서 조작한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조작하기 이전을 여러분들 추정해보게 되면 15.09%가 나옵니다. 그래서 7.5%를 만들어낸 겁니다. 표를 전산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전투표자 수의 7.55%를 여러분들 유령투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표 정도를 만들어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투표자 수는 11만 3,337명입니다. 그것을 7만 5,558표를 뻥튀기 한 겁니다. 몇 표 정도 3만 7,779표를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을 누구한테 넘겨줬다 더블당 후보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4만 표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인수 기준이고 그리고 이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투표율을 몇 표나 더했나 이렇게 하면 한 7에서 8%를 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 득표자 수를 몇 표나 더했나 한 3만 7천 표 내외를 더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 숫자의 몇 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전산적으로 만들고 95% 거의 99%를 뭡니까 누구한테 넘겨준다 더블당의 진교준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빈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세상은 바뀐 게 없습니다. 4.15 총선에 권순일과 조혜주가 부정선거를 했고 다음에 세상이 여러분들 엎어지면 다 처벌받아야 할 인간들이죠. 그다음에 노정희와 김세안이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관련했고 그다음에 노태학과 박찬진이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련했고 노태학과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인 김용빈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관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미 여러분들 발표한 지난여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펴낸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 5권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대선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지 얼추 어떻게 다 점령했는지를 여러분들 낱낱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에 10월 11일 날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국한하게 되면 이 표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험 치고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 간단합니다. 만일에 이 7.55%하고 비슷합니다.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가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7.46%를 만들게 되면 선거인명부에 변명이 있으면 대개 50%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5.44%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32.80%가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7.5% 7.6%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게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전투표 총 득표수의 32에서 33%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전투표 100장당 32에서 33장 정도를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면 이 더블당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더블당 후보는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후보별 득표수에는 몇 표나 있냐나 지금 여러분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동별 여러분들 득표수를 그냥 15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분 나눠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받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를 하면 진짜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옵니다. 3분의 2 150%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등분 하셔가지고 2등분 은 남기고 1등분은 저런 빼앗으면 그게 바로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50%를 더해 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50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150호라고 선관위가 발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선관위 이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받은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게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제야전문가 함께 내일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제공을 할 겁니다. 더블당은 50%를 보너스를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름 50% 보너스는 대부분 상대방 후보와 함께 도독질을 한 겁니다.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에 조작값은 15%였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김성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습니다. 15당을 훔치고 15장을 줘야 되니까 30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30장 정도의 격차를 선관위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가 2022년 또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김태우 후보 거를 들으면 도독질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 인수를 그냥 부풀린 겁니다. 선거 인수를 부풀려가지고 그걸 그냥 대부분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몇 시간 동안 제야 전문가 하고 제가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잘 어떻게 이번에는 새롭게 했네 그러니까 다 이 방송을 방송을 탄압함과 동시에 방송을 계속 모니터 해가지고 새로운 조작 방법을 계속 개발해 왔던 겁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과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은 세상 이 바뀌면 수갑을 차야 될 겁니다.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 그들은 부정선거를 단행한 겁니다. 노태학 씨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조작했습니다. 세상 모릅니다. 이름 칠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3년 6개월간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집안에서도 다 그만두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유일하게 이름 집사람만 팬이었습니다. 당신 소신대로 하시오. 왜 이 남자가 뭘 하는 남자인지 아니까 뭘 좋아하고 뭘 추구하는 지 남자 아니까 대한민국의 그 비급한 지식인들 예전에 이름 함께 이런들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입에는 자유와 정의와 법치 와 이런들 온갖 좋은 미사 요구를 말을 하고 글을 썼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 우호적인 세력이 없었고 전화 한 통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 극악한 상경 속에서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는 그런 굳신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여러분들 낙은애처럼 한 번 살려 가기 때문에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일 반듯한 일 정의로운 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를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온 겁니다. 어제 보니까 김용호 연예부장 프로그램을 유명하시던 분이 유명을 달리 했더구면요. 그분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끔 가세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온 데를 보면 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부풀려서 말씀을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와 관련한 송사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굳세게 보이고 또 미국도 갔다 오고 미국에서 실방송하는 것을 내가 관심 있게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오른쪽에 서야 되는 거죠 선한 쪽에 바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금품을 갈치하기 위해서 타인을 뭐죠 예 압박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빠른 길 선한 길 타인에게 도움되는 길 다 양심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율과 법이 없더라도 우리는 자연법에 해당하는 양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가 옳은 것인지 이런 행위가 나쁜 것인지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고 파헤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족들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제가 소명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 왔던 겁니다. 서강은 빛이고 부정선거는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앞날은 아무도 확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덜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참새 같아 가지고 눈앞에 이게 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갖고 있는 표 가 150%다. 거기서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세 등분 해서 두 등분은 진짜고 한 등분은 선관위가 준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팝업창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세 등분 나누어 가지고 두 등분만 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등분 50% 50% 더하기 50% 더하기 50% 150%지 않습니까 그 50%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50%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50%를 빼면 세 등분 해 가지고 마치 고기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 등분 해 가지고 자르면 그러면 딱 진짜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 7.55% 37779표를 유령표로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은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해보니까 7.35%가 나오고 조작한 표수는 35742표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들이 아 이 친구들이 한 7.3에서 7.5 정도를 조작했구나. 3만 한 6천 표에서 3만 8천 표 정도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정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지만 끝자리의 몇 숫자 몇십 몇백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참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선거 인수의 7.46%라는 것은 선거 인수는 투표자 수의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의 15.44%고 사전투표자 수의 15.44%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약 32배 거의 2배씩입니다. 32.80%를 이번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불당의 17% 차이로 압승을 한 겁니다. 압승으로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는 북한 해킹 관련 tf를 발족해서 선관위 관련 tf를 하겠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세상을 한 번 살다가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남자들이 비급해서 되겠습니까? 사악함이 여러분들 물결치는 시대지만 우리는 분년이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국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악한 인간들이 국가를 삼켜가지고 국민들을 노예로 삼고 여러분 이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넘겼으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전 세계를 이용해가지고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제 한 분께서 이런 방송에 글을 남겼더군요. 아드님이 명문 프린스테이 대학교 경제학과에 여러분 다니는데 친하기 전에 유대인 친구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지킬 만한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한 말도 안 하고 신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세 번 정도 해무적이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이러면 내놓고 하는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국가를 보유해야 될 최동령이 한 사람이 선거 부정의 여러분들 거의 공모자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입을 다무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윤 대통령을 부르겠습니까? 윤합바지라고 부르는 거죠. 윤 대통령은 내하고 동갑이고 이런 7구학본 이런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그동안 안 해온 겁니다. 후대만 멀쩡해가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상도에서 여러분들 성장해 갈 때 저는 경남 통영이 여러분 집인데 부모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주 귀에 여러분들 지금도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후대만 멀쩡하면 여러분들 실속이 없다. 이럴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고 나는 야인이지만 인생을 최소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해도 이러면 이렇게 조작을 안 했을 겁니다. 공정선거를 당부한다 이런 말씀이 대통령 중심재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에서 김기현이가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에서 어떻게 한동훈이가 나서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가 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이제 아랍 유대인 전쟁 여러분 역사가 구약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브라함 자손들끼리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요즘에 이스라엘의 눈물 나는 그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부 분들은 하마스를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신교가 여러분들 굉장히 성행한 한국에서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나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타이러 집단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질서를 바로잡게 노력하는 이스라엘 유대와 여러분 함께한다는 그런 비폭력 시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시부야 일본의 시부야에서 일본인들이 나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더군요. 언제 정도 한국에서는 그런 모임이 있나 이렇게 제가 기다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의 한국인들도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야기죠. 왜? 테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몰살시킨 테러니까 그래 그게 여러분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있어야 나설 거 아닙니까? 개신교와 여러분 기독교를 합쳐 가지고 구교를 합쳐 가지고 한 천만 정도가 되는데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요. 오슬로 뭐 암스트리담 시카고 다 여러분들 뭐죠 테러에 대해서 보편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말 한국인이 쓴 귀한 세계사의 통서인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